디모데의 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통로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중개자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 자체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이었으며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의 제자로서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도 어느 정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메시지를 담은 성찬이 되려면 죄에 대한 책망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증인된 삶과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성령 강림 후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원하던 삶에서 벗어나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망치로 다듬어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더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그들 자신에게 성육신하게 된 사건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전에 그 자유함이 먼저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당신이 선포한 말이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은